한국국토정보공사 그 정도예요? A는 아니에요 다 봤어? 맛있어 그러니까요 여기 시폼님 모임 와서 이거 맛있게 먹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여기 공방 예술가예요 이 옆에 다육이 있는데 우드버닝이라고 내가 우드버닝 강사에서 공방사기 입 딱 분용 네 친구하는 사람처럼 못살겠다 저 도깨병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한번 먹을게 시뻘님 사모님이 너무 참하셔 그러니까 너네 간섭할래 나 귀찮때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놓은 거 아니야? 내놓은 거 아니야? 네 밥 받았어 밥 받았어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잘 안 먹으면 안타진 않아 그럼 그냥 빨리 와 고집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어 맛있어? 맛있냐 음 음 많이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벌써 아실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저랑 한번 해볼까 네 간섭사님 왔어요? 저랑 간섭하실래요? 간섭사님도 왔었어야지 어? 호기 업그레인님이 간섭님이 오수 맛있는데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군데요? 우리 간섭사님 아 간섭사님 아 간섭사님 하하하 옥수수 드세요 옥수수 이거 먹던 거네 아유 간섭사님 안녕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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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왔네 왔어 어머나 반가 반가 하하하 엄마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왕 대박 어휴 어머나 라 baix 소아 도깨비님 어디 가셔? 이거 못 본 거야. 못 본 거야. 시청자님, 우리 50배속에 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우리 의자 고등학사 반응이 됐어요. 아이고. 앞 때 형님 차를 봐서. 앞 때 형님 차를 봐서. 우리 경제과의 김지은 팀에 반응을 했어요. 이거 어떡해. 운영을 보내주세요. 운영을 해주세요. 예. 동아리 방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분인데 여기를 방을 찾게 되는데 여기 대표님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자도 딱. 공방하니까? 내가 자꾸 피하고 있잖아. 나 이거 할 때 찍었어. 그럼. 자기도 해. 머리 먹고. 여기. 아이스크림. 잠깐만요. 아이스크림. 아우 너무 더워. 감사합니다. 야.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저기 옆에. 꼬마 꼬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우 너무 더워.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같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근데 에어컨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더워. 잠시만. 잠시만요. 안전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얼굴이 진짜 있어요. 자기야, 먹어. 따줘봐. 아니, 거기서 살 거고. 왜냐면 많이 비드라고 공간이. 사십평이래. 사십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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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다려줄게. 자고만. 조금 있다가 제가 뭐라 바빠가 준비를 해. 저 팔찌를 선생님 옷에 놔두고 가버렸어. 저 실고 왔어요. 아, 참 팔찌 준대입니다. 가지러 갔어. 가지러 갔어. 팔찌? 이 팔찌? 네. 팔찌. 하나 더. 자석 팔찌. 주호야. 커팅식을 해야지. 커팅식을. 아, 조금 있다. 아, 조금 있다. 아. 아. 아니, 여기 에어컨 점수 좀 세게 틀어달라 그래요. 너무 더워. 아, 많이 덜해. 어쨌든. 어? 21도요. 아, 그게 리모컨이에요? 아니요. 운동을 안 내려간다니까요. 용량을 싹하고. 아니야. 지금 21도야. 16도까지 올라가. 내려가잖아. 저게 16도까지는 내려가야지. 이렇게 사람이 나는데. 아, 여기가 무인이라 그랬다. 그래서 더. 16도가. 네? 아니야. 지금 21도야. 지금 21도야. 지금 21도야. 지금 21도야. 네. 팡팡이 장. 너무 보다. 그냥. 제가. 저는. 여기. 안경영. 고맙습니다. 제가. 노래가 와서. 제가. 제가. 지금. 이제. 반열량 이제 시작이야 뭐 심어야지 배추 심어야지 이제 정류제 해가면서 그래야 돼요 식구들 신장 식구들 그것도 더운 거야 더 와야 되는데 4 6 이에요 네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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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라드까지 일고 그러니 재료들만 얼만있어 남자랑